보복 운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. 자동차 운행 중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직장까지 쫓아가 협박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. 20대 보복 운전자는 1km 넘게 운전자를 쫓아갔는데 어디 무서워서 경적 한 번 울리기도 쉽지 않겠습니다. 어떻게 쫓아갔는지 직접 보시죠. 최연희 기자입니다. 흰색 승용차가 갑자기 차선을 넘어 우회전 차로로 뛰어듭니다. 놀란 옆 운전자는 경적을 길게 울립니다. 이 경적 소리에 발끈한 27살 유 모 씨의 복수 운전이 시작됩니다. 28살 김 모 씨가 몰던 차량 옆에 나란히 따라붙습니다. 수시로 상향등을 켜고 경적도 마구 울립니다. 1km 넘게 이어진 유 씨의 추격은 김 씨의 직장 내 주차장까지 계속됐습니다. 차단기를 강제로 밀고 회사 안까지 들어왔습니다. 김 씨가 직장 안으로 피신하자 김 씨의 차 유리에 붙어있는 휴대전화번호로 영상통화를 시도하고 욕이 섞인 문자까지 보냈습니다. 피해자는 고위급 정거라든가 하차 행위가 없었기 때문에 보복 운전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고 싶었다. 제보를 접수한 경찰은 유 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고 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내렸습니다. TV조선 최원입니다.